1장 새로운 전류 전쟁과 HVDC 기술의 등장. 옛날에 사람들은 전기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크게 다퉜어요. 이걸 전류의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직류DC와 교류AC 중 어떤 걸 쓸지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었죠. 당시에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와 전기를 쓰는 곳이 얼마나 가까운지가 정말 중요했어요. 직류는 전압을 바꾸기 어려워서 발전소를 꼭 전기를 쓰는 곳 근처에 지어야 했는데 교류는 전압을 쉽게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교류가 이겼어요.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전기를 많이 쓰게 되고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늘면서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거든요. 그리고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나 컴퓨터 같은 데서 쓰는 전기도 직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죠. 특히 직류를 사용하는 고압 직류 송전 HVDC이란 방식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건 고압의 교류 전력을 직류 전력으로 바꿔서 멀리 보낸 다음 다시 그곳에서 교류 전력으로 바꿔서 쓰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은 기존의 전력선보다 전력 케이블을 쓰는데 더 유리해서 전기를 멀리 보내야 할 때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되고 있답니다. 또한 HVDC 기술은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도 있어요. 첫째,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전력을 잘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이나 햇볕이 잘 드는 상관. 지역 같은 곳에서 전기를 만들면 그 전기를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HVDC는 바로 그런 장거리 송전에 탁월합니다. 둘째, 전기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전기를 멀리 보낼 때는 전기가 조금씩 손실되기 마련인데 HVDC 방식을 쓰면 이런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결국 더 많은 전기를 우리 집과 사무실까지 가져올 수 있죠. 셋째, 날씨 변화에도 안정적이에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기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적게 만들기도 해요. HVDC는 이런 변화에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요. 넷째, 기존 전력망에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HVDC 시스템은 이미 있는 전력망에 쉽게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원을 기존 시스템에 더 쉽게 추가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 규모를 조절하기 쉬워요. 신재생 에너지원을 더 많이 설치하게 되면 HVDC 시스템도 그에 맞춰 쉽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 HVDC를 결합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HVDC 기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장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HVDC 기술의 중요성. 한국의 에너지 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던 시장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압 직류 송전하의 볼터지, 더레트 커런트 HVDC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HVDC 기술은 장거리 및 해저 전력 송전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신재생 에너지원과의 연계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원은 위치에 따라 그 효율성이 달라지며 때로는 발전지와 소비지 간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VDC는 낮은 전력 손실로 장거리 송전을 가능하게 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돕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HVDC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북미,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HVDC, 송전망을 구축하고 있거나 구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 속에서 한국도 HVDC 기술 개발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해저 송전망과 같은 특수한 조건에 적합한 HVDC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에너지 수요에 잘 부합하는 전략입니다. HVDC 기술은 한국 에너지 시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력망의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환경적 측면에서도 HVDC는 중요합니다. 낮은 전력 손실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에너지 시장은 활발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HVDC 기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HVDC는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HVDC 기술의 원리와 발전 에너지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 고압 직류 송전 HVDC 기술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직류를 이용해 전력을 송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전력 변환과 송전 효율성에 있습니다. 교류 AC 전력을 고압의 직류 DC로 변환하여 장거리 송전 후 사용 지점에서 다시 교류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HVDC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력 계통에서 HVDC와 교류 송전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류 송전은 변압기를 통해 쉽게 전압 조절이 가능하며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HVDC는 장거리 및 해저 송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손실이 적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며 지리적 제약을 덜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원과의 결합에서 HVDC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HVDC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개발해왔습니다. 이는 주로 장거리 및 해저 송전의 필요성에 기인합니다.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에너지 수요 분포를 고려할 때 HVDC 기술은 국내 전력망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과 같은 공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는 HVDC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렇게 HVDC 기술은 한국의 에너지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HVDC 기술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재생가능 에너지원과의 연계, 전력망의 안정성 강화,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장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와 HVDC 송전망의 결합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HVDC 고압 직류 송전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 두 분야의 결합은 한국의 에너지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원과 HVDC 기술의 결합은 전력 송배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과 같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의미합니다. 히들에너지원은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비해 환경 친화적이지만 발전 위치의 제한성과 불규칙한 에너지 공급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수송 및 저장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HVDC 기술이 큰 역할을 합니다. HVDC는 장거리 및 대용량의 전력을 거의 손실 없이 송전할 수 있는 기술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송전하고 분산된 에너지원을 통합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통해 HVDC 기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남 해남부터 서인천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HVDC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송전망은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신재생에너지와 HVDC 기술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HVDC 기술의 도입은 우리나라 전력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희는 장거리 송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적 에너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HVDC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재생에너지와 HVDC 송전기술의 결합은 한국이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에너지 생산 및 소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 에너지 체계를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환경적 미래로 이끌어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5장 사업화 과정에서의 도전과 해결 방안 한국에서 HVDC 송전망 사업화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환경적, 사회적 장벽은 큰 과제입니다. 해저 송전망 건설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역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장벽은 사업 진행에 지연을 초래하고 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지역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설명하여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적 장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HVDC 송전망 건설은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한정과 사업자에게 재정적 압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비용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세제 혜택, 그리고 국제적인 투자 및 기술 협력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고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도전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HVDC 기술은 여전히 발전 중이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연구 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HVDC 기술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HVDC 송전망 사업화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학계,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가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미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HVDC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I&D 사업이 축소되는 분위기에서 잘 이겨내길 기원합니다.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 스케치였습니다.